테슬라, FSD로 중국에서 6년 내 2.8조 수익 미국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으로 중국에서 적지 않은 수익을 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중국 언론 IT지자에 따르면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고서를 내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솔루션 FSD가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비준을 받을 경우 올해 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점차 더 많은 테슬라의 중국 소유자가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테슬라가 2030년까지 이를 통해 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총 이익률이 7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의미한다고 봤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서치 회사 이즈의 중국 내 테슬라 판매 예측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연간 매출이 2030년까지 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테슬라가 FSD 기술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우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봤다. 특히 중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테슬라가 무료화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예측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 중국 본토에서 FSD 기능을 출시하기 위한 잠정적 승인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테슬라 대항마 리비안 공장 증설 실탠 마련 R2 생산 박차 테슬라 대항마로 불리는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이 본사 소재지 일리노이주의 공장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고 새로운 보급형 5인승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R2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 조지아주에 추진한 50억 달러 규모 제2공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 지 두 달 만에 이다. 리비안은 일리노이주 정부가 8억 2,700만 달러 규모의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측은 일리노이주 노멀의 R2 제조 공장 확장 및 인근 인프라 개선, 생산직 인력 양성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비안은 지난 3월 조지아주 공장 신설 작업을 전격 중단하고 일리노이주의 기존 공장에서 R2를 생산하겠다고 밝혀 놀라움을 산 바 있다. 리비안은 일리노이 공장을 증설하고 R2와 아울러 대형 SUV R1S, 픽업트럭 R1T, 상업용 전기 배달 차량 등도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비안이 기존 일리노이 공장에서 R2를 생산하기로 한 데 대해 월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물지 않고 R2 생산 시작과 함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리비안은 수개월 내에 공장 증설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자율주행 바이두 모임 택시 베이징 반교서 종행무진 중국 인터넷 기술기업 바이두가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이정에서 운영하는 로봇 택시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좌회전과 우회전 횡단보도 정차와 사거리 속도 감속과 차선 변경이 모두 능숙합니다. 바이두는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는 기업입니다. 2021년 11월 말 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상업화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주민들이 로봇 택시를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규상 조수석의 안전요원이 탑승하지만 출발부터 끝까지 운전대와 브레이크를 단 한 차례도 조작하지 않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로 불리는 바이두 로봇 택시는 주행속도가 평균 시속 60km 정도이면서 주행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바이두 로봇 택시는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이정에만 약 300대가 투입됐고 상하이 광저우 창사 등지에도 수백 대가 운행 중입니다. 기자가 2022년 2월 바이두 로봇 택시 아폴로 기지를 찾았을 때 바이두 자율주행사업본부 웨이둥 부총재는 2027년쯤이면 안전요원이 탑승을 하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이둥 부총재는 업체의 기술과 시스템 개발 문제가 아니라 도시당국의 도로, 교통체제 정비 등과 맞물린 문제여서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데이터 안전검사 등 자율주행 관련 정부당국의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비아디와 리샹 웨이라이 그리고 해외기업인 테슬라에까지 데이터 안전검사 합격증을 내줬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는 2024년 4월 28일 중국의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중국에서 한층 속도를 낼 거라는 전망입니다. 중국 인터넷 기술기업 바이두는 2017년 국가로부터 AI 스마트 혁신 플랫폼 구축 임무를 부여받았고, 이후 아폴로 프로젝트 로봇 택시 연구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베이징 남쪽의 경제기술개발구는 베이징의 유일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로서 중관촌에서 나온 신기술이 도로와 주민 일상생활에서 상용화하는 현장입니다. 바이두는 코로나 감염이 한창이던 2020년 5월 이곳에 AI 첨단 과학기술 테마 공원인 아폴로 기지를 개장했습니다. 자율주행차 분야의 중국 내 최대 연구개발 응용실험 기지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니오 4월 차량 배송 2배 이상 늘며 주가 23% 급등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의 주가는 4월 차량 배송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홍콩 주식시장에서 23% 상승한 43.85 홍콩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이는 니오 주가가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날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니오는 4월에 15,620대의 차량을 인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4.6% 증가한 수치다. 회사는 프리미엄 스마트 전기 SUV 8817대와 프리미엄 스마트 전기 세단 6,803대를 포함해 이번 달 총 15,620대의 차량을 배송했다고 밝혔다. 니오는 올해 현재까지 4만 5,673대의 차량을 인도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한 것이다. 이는 회사의 성장세가 둔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리샹 샤오펑 기아디 등 다른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최근 4월 납품량을 보고 있으며 리샹을 제외한 대부분 전월보다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리샹은 2만 5,787대의 차량을 인도했는데 이는 3월보다 11% 감소한 수치다. 샤오펑은 9,393대의 전기차를 인도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월보다 4% 증가한 수치다. 비아디는 3만 3,245대로 3월 3만 2,459대보다 3.6% 증가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테슬라와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다. 테슬라는 최근 중국 및 기타 주요 시장에서 모델 3의 시작 가격을 인하했고 리샹도 여러 모델의 가격을 인하했다. 최근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 샤오미는 su7의 가격을 테슬라의 모델 3보다 약 4,000달러 저렴하게 책정했다. 샤오미는 또한 새 차가 주행거리가 더 길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오의 강력한 성과는 회사가 테슬라와의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리오는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기술과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또한 배터리 교환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전기차 소유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이며 가격은 더욱 경쟁력 있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cet los 동 의 이미 비 비 바라 Ste 비 감사합니다.